준비되셨나요? 영상 준비되셨나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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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셋! 둘! 하나! 파워! 아 프리지 설마 그러면 꺼린치 칼? 꺼린치 칼 18짜리? 꺼린치 칼 프리지 골! 록탈 저런 거는 폭포스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? 아! 본 거 있어야 한 번 탁구선 맨 탁구선 맨 탁구선 맨 암퍼 이제 여기서 여길 돌아야 돼요 보고싶어요 저는 여기 제한 시리즈 그러면 걸음 축하니까 스토프 스토프 근데 이거 다음부터 예를 들어갈게요 자아 스토프는 뭘까요? 스토프는 그냥 와아아아아아악 스토프 여기 제작자 웃고 계십니다 아 그냥 꺼냄측하는데 적으셨잖아요 여기 제작자 와있는데? 스토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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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뛰었어 엄청 판거야 이제 보세요 아우 가자 우와 와우 와 저건 어떻게 아이였어 탁 탁 탁 탁 오 오고 아이였어 아이였어 미쳤었어 아 이거야 아이였어 아이였어 여긴 아이였어 이제 저 스텝이 엔엑스 2때 나왔어요. 아, 이때요? 네. 제가 노래를 리버스 노래인데 스텝은 엔엑스 2때 나왔어요. 가득! 아이고! 아이구야! 현주씨 되게 좋아하네. 강현주씨 되게 좋아하네. 은풍신일까? 아니야 이건 마셔도 안 있잖아 저거 엔진이 진짜 한 번이야 이거 맞네! 플러스는 18이에요? 아 망달라 조배는 지금? 망달라 조배 야 맞구나! 아 이건 누구를 해야 돼 제작자를 미쳐주고 아 저거 짜증나 남들인거 같아 진짜 최악의 조합이다 진짜 프리즈? 아 너무 프리즈는 아니지? 아 근데 그니까 별도 야 이런 조합이 진짜 리프트에서 스토리는 생각도 못했는데 그 다음에 이거나 있어 그게 엔엑스 투트라우스 탭이에요 노래는 리버스 버전이고 엔엑스 때 스텝이 추가됐어요 hedger 스토리 마셔도 안 돼요 택시 뱃뱃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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강아지까지 와 영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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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와 오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영상 오마이 천사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하하하 하하하 하하하하 아이고 아 이번 주가 승리의 기승이 끝났습니다.